네, 네 살박이 아이의 머리를 내리친 보육교사, 바로 어제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이었죠. 때리고, 던지고, 성추행을 하고, 이 여리디여린 약자들에게 가하는 일부 어른들의 폭력성과 잔인함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의 실상을 뉴스주에서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스웨덴의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입니다. 키 170cm 이상의 어른에게는 평범한 소년의 얼굴만 보이지만, 그보다 작은 아이의 시선에서는 얼굴에 피멍이 든 소년과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나타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문구가 다르게 보이도록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광고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피해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있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아이들의 시선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작한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아동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을 발칵 뒤집은 아동학대 사건. 표백제를 섞은 뜨거운 물을 3살 아이에게 뒤집어 씌운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의 친엄마였고, 외할머니는 이를 보고도 방관했습니다. 1970년대의 심리학자들은 신데렐라 이펙트라는 단어를 만들며 의부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친자녀만큼 사랑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최근에는 실제 아동학대를 한 부모 가운데 88.5%가 친부모라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지난 6년 동안 786명의 어린이들이 학대받고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아동 3명 중 1명은 자신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부모가 아닌 타인이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도 16.5%에 달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지난 10월 미국에서는 두 살 쌍둥이 아기들을 보는 보모가 아이들이 소리 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학대하는 모습이 지방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보모 경험이 많고 평소 매우 상냥했기 때문에 부모는 학대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이들은 보모가 집에 있으면 두려워했고 이미 정신적인 외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아동학대 후유증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외상은 우울, 스트레스, 불안, 무기력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학대당한 아동들은 이후에도 골절과 같은 신체적인 부상을 자주 입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동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폭력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일반인보다 30% 이상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아동학대가 다음 세대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권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학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어릴 때부터 싫은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밝힐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예방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아동학대의 가해자, 어른들의 도덕적인 책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